이제 한번 탈퇴를 해볼까요? 그대로 뿌리 자른 걸로 가지고 대표님 이 망은 각자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묶어놓으면 되는 거죠? 양파망 아무거나 묶어놓으시면 돼요 4, 6, 7, 8, 9, 10, 11, 12, 13, 14개네 대표님 농가에는 그냥 한 주먹 쥐고 하시더라 네 그냥 한 주먹 쥐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일자로 맞추시는 거예요 연백불을 톡톡 쳐서 네 일자로 맞췄죠 그 다음 이렇게 먼지 하나 없이 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떡잎을 이렇게 하면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떡잎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세요 이건 안 까졌고 빼고 끼리끼리 그런 것도 다시 모아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떡잎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까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고 털어주래요 그럼 얘가 알아서 떡잎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제 여기까지는 덜 된 것들은 이제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한두 번 더 해가지고 하면 싹 분리가 되지 쉽게 숙달되면 한 번에 딱 까져요 그렇게 할게요 그럼 감사합니다.